자 타이타닉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 FRB, F패드라고도 하죠. 이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세월호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타이타닉이 올림픽고가 있잖아요. 세월호는 오아만아고가 있어요. 그쵸.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그걸로 쌍둥이 배가 있는거죠. 똑같이 생긴. 그래서 우선 올림픽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과 올림픽을 아시려면 우선 타이타닉은 거인족이죠. 히탄이라고 하는. 자이언트죠. 그리고 올림픽호는 제우스죠. 그래서 그리스친화에서 올림픽 제우스 신들이랑 그리스친이랑 타이타닉 교물들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지고 올림픽 그 3 승자가 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올림픽호는 화이트 스타라인이 운영했죠. 그것도 이제 타이타닉도 똑같은거고. 근데 참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리고 제이퓨 모건 거고요. 올림픽호는. 근데 올림픽호가 특이하게 독일 잠수함을 받아들여가지고 침보를 시켰어요. 근데 올림픽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타이타닉호랑 올림픽호를 바꾼거죠. 그러면 올림픽호가 워낙 고물이 되어버렸어요. 막 사고가를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인것처럼 유장을 한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호는 침보시키고 다시 이제 타이타닉, 올림픽호를 타이타닉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쓴거죠. 서로 바꾼거죠. 어떻게 보면. 출생 비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된거에요. 그리고 신비한티비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타이타닉호는 4월에 출항해가지고 2012년 4월에 출항했어요. 웃기는게 4월이면 빙하가 돌아다닐 때입니까? 그리고 웃기는건 그러니까 빙하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직진으로 돌진을 한거죠. 스미스 선장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거에요. 그리고 타이타닉호는 세월호랑 날짜가 똑같습니다. 4월 15일. 근데 미국으로 따지면 14일 밤이죠. 보름.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호가 출항했는데 3개월 후 군함이랑 충돌해가지고 운행할 수 없어가지고 올림픽호는 이제 배상비를 물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JP모건건데 이걸 이제 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한거죠. 근데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재정난도 겹쳐가지고 힘들어진거죠. 굉장히. 보험도 올림픽호는 들어주지도 않은거죠.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호를 올림픽호로 둔갑한거죠. 그래서 일부러 침몰사고를 내버리고 보험금을 받았죠. 오나시스 아시죠. 해상왕 그리스. 그 사람도 보험사고를 많이 쳤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에 세월은 보험사고인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구요. 그쵸. 그쵸. 워낙 큰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뭐 글도 올려드릴텐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 자세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바꿔치기를 한거죠. 하도 이게 낡아가지고 처음부터 사고치니까 보험금에다가 또 근데 1타 쌍피가 된거죠. 쌍피죠. 쌍피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하고 어? 그 고물배에 침몰시키고 그걸 타이타닉호로 바꾼거고 올림픽호로 여기 보시면은 헤럴드 앤 울프 회사인가요?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타이타닉호랑 외관이 똑같아요. 그니까 이제 쌍둥이 배인거죠. 오하마나호 한국의 그 세월호도 똑같은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 사고를 많이 찼어요. 보면은.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음 연방준비제도라는거죠. 지금 타이타닉이 언제입니까? 1911년이죠. 맞나요? 12년이에요. 죄송합니다. 12년도죠. 2차 세계대전 전이죠. 근데 연방준비은행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1913년이죠. 12월 23일 날치기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끼고 됐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사립인건 다시죠.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페더럴는게 페덱스랑 똑같은거잖아요. 연방이랑 아무 상관없고 리저브 준비한거 어디있어요? 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얘네들이? 없죠. 은행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기업 정부위에 사기업이 그림자 조종하고 있는 꼭두각실을 그 율슨이란 바보같은 놈이 바람을 폈어요. 유부녀랑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준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율슨이 되게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브레튼 우주체제는 브레튼 우주체제는 1944년도에 영국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딸릴거 아니에요. 독일이랑 싸우면 그래서 파운드와 거의 금이 바닥나서 미국한테 넘겨준거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되고 파운드와는 퇴장을 한거죠. 1944년부터 영국은 그게 완전히 침벌하기 시작한거에요. 회가지지도 않던 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뭔가가 제일 중요한거죠. 그래서 이때는 금 1원스를 35달러 고정시켰다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을 그 달러에도 이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준다는게 써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너가 위트러스트라는 것만 써있죠. 그런 얘기가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종이쪽지인거에요. 그냥 지금은 사실 돈 찍어낸다고 하는데 달러를 찍어내지도 않죠. 달러를 그냥 은행에서 숫자만 0을 붙이면 되는거죠. 그냥 근데 이제 1971년도에 베트남전쟁 을 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됐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 질질 끈거죠. 그냥 미국 파산시키려고 뭐 베트남하나 뭔 얘기겠습니까? 구찌톤을 그 팠는데 베트남인들이 그 미국 그 정보기관 그 바로 밑에다가 파가지고 다 도청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못주겠다는거에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피팔루 망아지가 된거죠. 열차가 기차가 어떻게 되냐면 레일 위를 달려야죠. 선로를 근데 탈선한거에요. 그냥 그러면 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분명히 기차라고 타고 갔는데 탈선을 했다는거에요. 그것도 이런 불상사가 생기네요. 그래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시킨거죠. 양적화나 좋게 말하면 그러면은 처음에 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수가 센 술이 있어요. 80도가 그러면 뭐 물을 계속 타면 40도 뭐 그럴만하죠. 20도 10도 5도 뭐 맥주까지는 마실 수가 있죠. 뭐 뭐 1도 0.1도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술입니까? 그냥 물이죠. 그쵸. 그걸 누가 마십니까? 차라리 물을 마시지. 그쵸. 0.1% 알코올 누가 마십니까? 화장품이나 쓰면 모를까. 그쵸. 그러면 그게 안풀린게 서프라임 모기사태가 터져가지고 2007년도 8년도 그쵸. 금태환제도를 폐지시켰어요. 태환이라도 바꿔준다는거죠. 금으로 안 바꿔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사토시 나카마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2009년도에 뭐 누르스고 2010년부터 뭐 시작했다고 하고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비트코인이 생긴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걸 음모론 쪽으로 이 연방 준비은행 얘네들은 뭐 유텐이라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달러를 침몰시키는거죠. 왜 올림픽볼을 타이타닉으로 등급시켜서 침몰시키고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바꿔치기 한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 제이피모건이 타이타닉 탄다고 해놓고 안탔고 그 타이타닉 그 1등석에 탄 사람들은 연방 준비은행에 반대한 사람들이 다 탔어요. 그리고 지킬섬이란 데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치 그 날치기 한거잖아요. 연방 준비은행 이런게 어떻게 정부가 사기업 손에 노란합니까.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에요. 네 참 반성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은 그보다 못한 나라인데 한국은행이 검색해보세요. 한번 로스차일드 은행으로 나와있어요. 예전에 경성은행 뭐 이런거였잖아요. 일제시 때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있는거에요. 한국은행이 찾아보세요. 로스차일드 은행에 딱 그 있어요. 목록에 한국은행이 딱 있어요. 코리아 뱅크가 그런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놓고 새로 새로 한 것들을 탄압하는 척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왜 탄압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싸게 숏을 쳐가지고 싼값으로 만들어가지고 쟤네들 팔고 제레미 다이몬 제이피모건 생각나십니까. 비트코인 사기다고 해놓고 거기에 또 투자하고 9월달에 그때 폭락시키고 비트코인 또 이제와가지고 말 번복하고 있잖아요. 제이피모건 그런 언론 기사도 믿지 마십시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달러는 폐기되어야 될 거죠. 올림픽호 맨날 잠수함이랑 부딪히고 사고쳐가지고 이런 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달러를 같이 그냥 묻어봐야죠. 동기화진이라고 하죠. 그냥 같이 묻어버리고 걔네들은 다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싹 바꾸는 거죠. 아니면 부동산이나 실물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 놓고 어차피 그래도 미국 달러를 파산시켜도 돼. 걔네들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결국은 넘어오게 돼 있어요. 특별인출권 그것도 중국이 편입됐죠. 유아나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달러는 망하고 비트코인이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화폐가 되겠죠. 암호화폐 여러가지 쓰여야 되는게 맞는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조가 넘는 유퇴 거부들을 설득해가지고 태워놓고 안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쥐라도 돼야 돼요. 배가 침몰하면 쥐는 미리 빠져나가잖아요. 그 기미를 알아채고 사람은 동물보다 못해요. 지진 나도 동물들은 빠져나가고 근데 뭐야 그거 그런 달러가 붕괴할 거라는 걸 감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2140년까지 비트코인이 채굴이 끝나기 전에 난이도가 어려진데 그 전에 달러가 안 망할 거라고요. 미국이 안 망할 거라고요. 로마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망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 청나라도 인플레이션이 된거죠. 은본유지였는데 식민지에서 계속 식민지에서 채굴한 것들이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거에요. 계속 근데 은이 은유화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계속 은이 들어오니까 흥청망청 되고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됐다가 디플레이션이 된거죠. 은이 빠져나가 아편전쟁 이런걸로 아편으로 완전히 나라가 절단된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리 망하는거에요.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막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요즘에 트럼프가 새로운 연방준비 의장이 금리 인상한다고 트럼프가 막 이런 식으로 사고치고 다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가 위축돼가지고 미국이 망하죠. 심슨에도 많은 심슨에도 트럼프가 미국 경제 거덜낸다는 예언이 있습니까. 심슨은 최순실까지도 K스포츠까지 나온 만화에요. 그것들 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개미들을 어떻게 되냐 이걸로 갈아타야죠. 웬만한걸 다 아님 차라리 금을 사시든지 부동사를 사시든지 근데 원하는 아니죠. 원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거에요. 가치가 우리 짜장면가 언제 얼마였습니까. 500원 라면 100원 이런 시절이 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말하면 제 나이가 두통이 나겠지만 그거 지금 1000원 1000원으로도 과자 사먹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거 짜장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1000원 이하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 빨리 이 가짜 사기꾼 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